프로바이오틱스 개발업체인 비디펌이 자사 제품인 바이오스프레이를 복지TV에 기증했습니다. 비디펌은 가장 한국적인 발효기술의 세계화를 목표로 20년간 전통효소와 효모연구에 박차를 가해왔습니다. 저희 회장님께서는 이게 사실 메르스, 사스 때부터 개발을 하셨었고요. 그때 이후로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자 저희 회장님께서는 이거를 모든 사람들한테 널리 이롭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개발을 하셨습니다. 비디펌에서 개발한 신바이오틱스 바이오스프레이는 우점종의 효모와 유산균을 통해 세균을 억제하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해당 바이오스프레이는 어린이, 노약자 누구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입안, 손바닥, 기타 신체 부위는 물론 마스크 등 자주 사용하는 물품 어느 곳이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장애인 복지재단에 기부함으로 해서 모든 장애인들에게 건강과 그리고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을 선사하고자 하십니다. 기증된 바이오스프레이는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은별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